안녕하세요 바니입니다 여기는 자카르타고 오늘부터 자와섬을 여행을 해볼 예정입니다 그런데 자와섬 여행은 마르타랑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래는 모나스를 가려고 했는데 월요일이 휴무라 들어갈 수가 없어서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밥 대충 먹고 피가 아일랜드라고 자카르타 북쪽에 새로 만든 인공섬이 있는데 거기를 한번 가볼 예정입니다 일단 밥부터 먹고 피가 아일랜드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너무 많아요 밥을 먹읍시다 밥을 먹읍시다 쿵사와 함께 먹기 음식을 먹기 죽을 거였지 곧 3시 30분 정도 inen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제 픽에 도착을 했습니다. 한 2시간 걸린 것 같은데 버스 타고 오니까 진짜 오래 걸리네요. 차 타고 오더라도 많이 떨어져 있는 곳이라 오래 걸릴 것 같네요. 일단 커피 한잔하고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더워가지고 땀을 많이 흘려서 수분 보충을 좀 할게요. 마르타 여기 퍼센트인지 10%인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한국에서도 조금 유명한 걸로 알고 있어서 제가 마르타한테 유명하다고 이야기했더니 이탈리아에서는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다고 커피 사가지고 걸어다니면서 마시려고 여기 앞에 중국 절 같은 게 있어서 여기 구경 좀 하고 이쪽으로 조금 돌아다니면서 구경해 보도록 할게요. 뭐 찾아보고 오질 않아가지고 뭐가 있는지 잘 모릅니다. 방금 전에 갔던 데는 좀 차이나타운 같은 곳이고 여기 전체적인 뭔가 느낌은 여의도 같은 느낌이 강합니다. 거의 다 새 거고 그 다음에 인공섬이라서 계속 그냥 쭉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이제 아침에서 아침에 오실게요. 처음에 Breathe. 아이입. 저는 아침을 하자. 아침을 하자. 아침을 하자. 아침을 하자. 육수 고춧가루 고춧가루 Let's try How about that? It's really delicious It's really delicious It's really nice This is real It is very delicious It's really nice I wonder what you want I like some good quality This is from the style of tea This is a fun day It's really nice It's really nice It's really nice The food I'm going to se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오늘은 이렇게 에픽아일랜드를 한번 돌아다녀 봤습니다. 뭐 많이 있진 않은데 그냥 여의도같이 좀 잘 꾸며진 중국 동네 같은 그런 느낌. 뭐 깨끗해가지고 진짜 이쁘기도 하고 좋기도 하네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끝내지 말고 내일 오전에 모나스를 가볼 예정인데 네, 여기 영상에 모나스 영상을 이어 붙여가지고 내일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그러면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모나스 영상 이어서 찍어보도록 할게요. 네, 자카르타 둘째 날 시작입니다. 오늘은 모나스 보고 이스티크랄모스크라는 곳을 갔다가 그 다음에 기차역으로 갈 예정이라 가방을 다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마루타도 이렇게 짐을 들고 있죠. 무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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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무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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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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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랩플라이 첫번째 덴 덴 아이아몬드 우리 어디 가요? 모스키에서 가장 큰 모스키에서 이스라엘 오케이 2,000 루피아 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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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아나, 아나 아빠라 모스크바로 옆에 있는 자카르타 대성당이고 레오엔틱 양식 뭐 이런걸 사용해가지고 만들어진 대성당이라고 합니다 스페인이 있는 레온 대성당이랑 좀 비슷하다고 하는데 제가 스페인을 가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네요 스페인FC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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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파일 빅티라스의 사이벌리스 모스크 다 보고 나왔습니다 국립모스크에서 공부하는 애들이 영어를 잘 해가지고 가이드처럼 설명을 해 줬더라구요 저희는 마지막으로 모나스로 갑니다 How about Moscow? Moscow is amazing, it's beautiful Yeah We had a beautiful tour with a lot of people, a lot of students Okay Oh lovely, lovely 드디어 마지막 목적지 모나스에 도착을 했습니다 네덜란드로부터 독립을 한 걸 기념하기 위해서 지어진 거고 여기는 4시에 문을 닫는데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게끔 전망대처럼 되어 있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옆에는 광장으로 꾸며져 있는데 여기는 메르데카 광장이라고 합니다 메르데카라는 뜻이 독립이라는 뜻이고 그러니까 독립광장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같네요 일단 올라갈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1층으로 가가지고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컨 엔딩 에어컨 있어 에어컨 있어 맞아 에어컨 있어 힘들어? 힘들어? 맞아 여기 모나스는 탑으로 올라갈 수 있는 티켓을 한정적으로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막 솔드아웃이 되면 못 올라가는 상황이 벌어지네요 만약에 솔드아웃 되면 2층으로 올라갈 수 있고 탑까지는 못 올라간다고 합니다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는 않고 하루에 한정적으로 팔아서 만약에 모나스 올라가서 자카르타 시내를 보고 싶은 분이라면 좀 일찍 오셔야 될 것 같네요 모나스 지하 1층은 이렇게 박물관처럼 꾸며져 있습니다 축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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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피아리 os歌 극이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마음에 들어요, 갈아주세요 너무 힘든데 이거 와 네 이렇게 모나스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여행을 마쳤습니다 뭐 더 찾아가지고 가려면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멀리 있기도 하고 자카르타 근처엔 그렇게 중요한 게 별로 없거든요 제 기준으로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족자카르타로 마르타랑 같이 떠납니다 오늘 어때요? 정말 멋있네요 자카르타에서 가장 좋은 날이에요 너무 많은 친구들이랑 같이 가요 그리고 우리는 족자카르타에 가야 할 것 같아요 알았어요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은 족자카르타 가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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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